도살징 옆에 파는 데 있다 그 가가 여덟 쪽 2만원 하던데 한 개 2,500원 하네 여덟 쪽 달락하니까 존나 부상하게 보이는가 한 개 낀 가지고 또 한 개 낀 가지고 일하더라 물 빼고 그 피 빼고 있었다 약간 녹화하고 있었거든 아까 조금 전에 열에 담가놨었거든요 요거 열 개 열 쪽 요 요 삶아가 소재 한잔 하시지 소금 좀 갖고 소금을 아 소금 있어야 겠지 예 내가 쭉쭉 그 쌓는데도 좀 넣고 족발 쌓는데도 좀 넣고 다른데 이 화력이 좋아 가지고 금방 삶아 질기야 금방 한 시간만 삶으면 안 되겠나 족발 때가 족발 때 들어내야 되면 안 되겠나 내가 결백질 있으니까 깔끔하게 물라카면 아 안 퍼지네 국자 가오자 아 이마 다 일나라 절로 가라 요 와 자노 저 저 어디 들어가서 객이 나 지금 객이 나 사람도 급다 없다 그냥 자는데 깨배지 마라 이거다 아 일단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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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게 아 돌아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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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라 뺑이 돌아갈게 자는데 깨배서 미안하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래 푹 삶아 가지고 어 족발 백숙이지 족발 백숙 족발 백숙 이거 한약재는요 한약재 산삼 한약재 산산나무 산삼 이거 백년 된거 이백 년 된 더가지 이백 년 적힐제 오백 년 된 그 가시오가피 제가 직접 담았습니다 삼천 년 먹은 감초 감초 감초여야지 제가 직접 담았습니다 삼천 년 먹은 단기하고 환기 우리 윗대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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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조가 먹던거거든 그 우리 시조가 제일 위에 할아버지가 서종대왕 우리 서종대왕님께서 이거 드시고 만수무강 했었지 백 년 살았지 백 년 천 년 먹은 함께할게 뭐 왜 뭐 못 믿겠으면 다 나가라 진짜 못 믿겠으면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내가 혼자 물난다 소금 타고 이 이만에만 넣자 저 간이 좀 베이어야지 또 쌈장 찍어 먹고 마늘 이래 고추 김치 이래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 맞지? 그래 먹자 그래 아 꽁붓고 요리에 도로가 하나 얹추면 압력 과속 되는거지 아 이거 무브라 씨 무브라 씨 1시간 있다가 올 수 1시간 있다가 다 나가라 이거 한 번 더 볼까 이거 존나 웃긴다 내꼬가 그 우리 매니저 내꼬가 야식 시키물라고 찾아봤더만 리뷰를 달아난 게 너무 웃겨가지고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걸 리뷰 으아하하하 첫지기네 첫지기네 고소하이 첫지기네 이래 리뷰 달아났거든 내가 맨날 간장만 먹다가 고추장 시켰는데 이것도 고소하이 첫지기네 전골 한 번 더 끼리 무니까 고소하이 첫지기네 한 번 더 나가 놨다가 그 다음 저녁에 먹은 것 같다 맞지? 그 다음 아침에 오랜만에 시키고 무었더만 고소하이 첫지기네 불족발 차슈 반반 고소하이 첫지기네 마늘후라이더 피자 빅스 피자 고소하이 첫지기네 고소하이 첫지기네 묵다보이 사진이 없네 ㅅㄴ 웃겨 와 내가 이거 듣고 빵 터졌다 빵 터졌어 진짜 와 와 리뷰를 이래 남기기도 하나 와 와 첫지기네 와 지기 첫지기 와 색깔 아까 약재를 넣어가지고 색깔이 빨강해가지고 첫지기네 진짜 약백숙 약백숙 때가 있다 아까 그 천년먹은 도라지하고 이천년먹은 산삼하고 연한테만 아 맞지? 아 뒤집어야지 여기 안에도 훅 삼키겠는데 위에 있는 건 잘 안삼키겠는데 와 진짜 맛있게 익었다 아 맛있게 익는 게 아니고 때깔이 좋다 억수로 맛있어 보인다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저 나무 음나무를 좀 바치자 오 됐다 꽃비네 우리 아버지 뭐라 카는 거 아이가 아버지 몰래 이 음나무 이 음나무 이 음나무 이 음나 이 음나무 이 음나무 그치? 이 음나무 아까 먼저 뺐던 족발은 후 옆으로 이거 다 지금 거의 와 배고프다 와 배고프다 와 졸라 맛있겠다 와 졸라 배고프다 아씨 갑자기 이 벌어지는 게 다 이거 간다는 말 아이가 맞지 벌어지는 게 자 음나무는 하니까 더 구수할 것 같다 자 개봉박두 쳐치기 쳐치기 아 쳐치기 와 진짜 ㅈ같나 완전 촉 같네 이게 다 버려졌기 때문에 싹 다 익었다 깔끔하게 익었다 익은 안 버려지네 구멍을 한 번 보지 와 와 와 이래 씹노? 육수 씹다 와 완전 한약이다 한약 와 씹어라 유하이 쌉쓰그리 하이 쳐 아 쌉쓰그리 하네 하하 완전 이 경치 좋은 데서 마치 정자에서 족발 뜯어가면서 소주 한잔 쳐치기 쳐치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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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텔레프가 볼 필요 없는데 이거는 아 술 땡긴다 술 땡긴다 완전 땡긴다 알겠죠 와 트럭이 봐라 씨 이 트럭이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데 내가 제가 트럭이 붙은 걸로 다닭했거든 이 붙은 게 맛있어 그리고 요리해 아 더 흩득하지 않습니까 소금도 아까 소금도 연한게 약간 감잡하거든 약간 진짜 잘하겠지 저 그 돌살장 가까이 있는 데서 가면 족발 팔거든 한개에 한 2,000원 2,500원 하거든예 그래가 한 10개 사가 압력파스에 삶아가 쌍아탕 한 3개 넣고 그럼 북삶으면 돼 김치하고 이래 뭐 가족들하고 같이 뭐 푸진만히 먹지 돼지 특산물 Warri 으으으으으vas 진짜ô저 또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 많다니까 맞지? 식감이 좋아가지구 맛있으니까 10개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여기 캠핑 가거나 놀러 가도 족발살만 먹으니까 최고지 괜찮지 짜, 소머네 호빈 이거 살 말붙있지? mex고 이쪽이야 말붙있다 이거 안녕하십시오 또 안녕하십시오 김치 김치도 맛있는데 굳이 김치에 물 필요 없다. 딱 3장만 있으면 되겠다 3장 3장하고 마늘 3장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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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7장 와, 행복하다!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. 아멘 од 음 어 아삭하살하게 존네 아 맵지도 않하네 아 맵네 와...왜 이렇게 질리노? 아까 배고플 때는 진짜 요거 10개 다 먹을 줄 알았더만 아 배부르다 양파 양파 저놈 맵다 혼란다 에라이 에라이 불러와가 에라이하고 먹어야겠다 에라이 에라이 개먹 에라이가 개먹방 개먹방 에라이 오면 본방 시작 에라이 본방 시작 누고 에라이 본방 시작 누고 야 게스트 되갔노? 게스트 되갔노? 올라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지마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니 아니 니 오늘 그 먹방 한번 해라 여기서 해바다 빨지 말고 뜯으면 돼 뜯어 이래 뜯어 에라이 자 뜯어 에라이 그릇 그러면 그러지마 안 먹어야지 이거 자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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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뜯어 뜯어 꿀맛 뜯어 깨작깨작 먹지 말고 맛있게 물어 맛있게 이래 이래 그래 먹방 bj가 맛있게 먹어야지 먹다가 맛없다고 까작까작 심으면 안돼 그래 알았어 내 손가락 손가락을 뜯으면 안되고 하나 둘 셋 다 보이지라 저 얼굴 다 보이지라 그래 그래 bj가 억수로 힘들다 쉬운 줄 알아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됐다 가라 많이 먹다 가라 벌버곤아 뭔데 뭔데 장갑하고 고기하고 밥 까먹자고 치 가봐 가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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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야 개좌스가 좀 더 도황스러워 알았다 알았다 블러쉬 끝판다 또 왜? 아 됐어 됐어 아이 그 치크어스 개털 쓰는 거 아니지? 불타는 안 할래? 에라이 뭐라도 하나 물고 와 가 와! 가 와! 딸다리 갖고 온다 이봐라이 하나 둘 셋 가 와! 이리 가 와 먼저 이 딸다리 가 옵니다 에라이 이 딸다리로 가 와 야 이마 카메라를 일로 가 와 일로 일로 가 와 개새끼 소주를 좀 흔들 네 예 우연은 뭐 오늘 또 예 먹방은 또 족발 삶아가지고 족게이 먹고 나니까 질릴 뻔해 나중에 또 배고픔에 먹으면 또 먹어진다 오늘 또 예 족발 먹방 잘 잘 먹습니다 에라이 하고 공식이 하고 또 나중에 나눠 먹고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 가입쇼 야 너것도 너것도 빨리 직구석 들어가라 이마 밖에 맨날 이렇게 쳐 놀지 말고 들어가라 다 다 들어가라 얼음하지 말고 들어가라 얼음해도 물한다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너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아멘 예 예 예 예 예 예 예